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기아 KA4 순정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구되었습니다. 순정 하이리무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자세한 사진이 담긴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웅장한 볼륨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이루프입니다. 하이루프의 장착으로 헤드론 공간 확보는 물론 시원한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가격은 6,271만원입니다. 추가 선택 품목입니다. 하이루프 후면부에는 대형 LED 보조제의 동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를 쉽게 해주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필요한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트원에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신차 분수부터 꼼꼼히 진행합니다. 하이리무진은 KC 특장에서 제작되어 출구되므로 주로 로드 탁송으로 입고됩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대형 LED 룸램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루프 측면에는 푸쉬 타입 LED 독서 등이 적용하여 2열 3열 승객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모니터는 21.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HDDNB, 스마트 기기 연결, 후속 조명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하이리무진 실내 색상은 코튼 베이지로 출구됩니다. 외장 칼라는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두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KA4 순정 하이리무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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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